초콜릿 맛은 뭐 거기서 그는 거에요. 분홍색이라고 딸기맛 나고 그러진 않네. 이거 이름이 에뚜하루 쇼콜라. 음 맛있어.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. 와 맛있다 약간 버터크림인가. 사이사이에 초코크림이 있어요. 초코크림은 요거 요거 같아요. 맛있다. 맛있다.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진짜 맛있다. 저번에 마카롱부터 했던 케이크. 또래줄거 말고 파리바게뜨거 그거랑 비슷해요. 5초는 아 이거는 크림이요. 포터크림 같아요. 포터초코크림. 아 이거 좀 잘 먹어봤네요. 고맙습니다. 너무 맛있다. 고맙습니다. 다음날에 먹으면 더 맛있다. angel focus 알았는데 보자 지금 다 아이스크림 고기 테두리가 제일 맛있어요. 그리고 이 벼도 씹혀요. 변화통성. 케이크 먹고 싶었어요. 이게 21,000원. 홍보하면 안 돼요. 홍보하지 마요. 다 좋아지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넘버원. 매일 바뀌는데. 맛있어. 이거는 그렇게 꾸덕꾸덕하지 않고요. 진짜 폭신폭신해요. 모양이 좀 그렇죠? 홈 야구장 같잖아요. 아, 문어 뜯이자. 가발 아니에요. 아, 이게 가발 같다고? 사이즈는 바삭바삭한게 아니라. 여기 초코가 많이 묻어있어서 좋아해요. 아껴먹는. 아니지. 아껴먹는 것 같고. 와. 아 Baltimore. 음 전 다 좋아해요 초코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쿠키나 빵은 초코를 더 좋아하고 치즈는 그냥 오리지널 치즈를 좋아 음 다 좋아해요 치즈빵 치즈쿠케 보다는 초코빵이나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고요 타르트 치즈 타르트 이런 치즈 타르트 초코 타르트 에이 몰라 둘 다 좋아 치즈가 드릴inkR engineering 치즈가 드릴inkR comprar 치즈!! 치즈가 드릴inkR 치즈가 드릴inkR 치즈가 드릴inkR 좌골 없이 치즈적인 치즈? 아 투썸 진짜 매력있죠. 투썸 아이스팍스 케이크 진짜 맛있어 커피밍노 마셨어요 다 먹었어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. 잘 먹으십니다.